광복절 아침 광복절 아침입니다 쥬니 7시부터 일어나서 놀고 있어요 쥬니아 우리 새로 장난감 산거 소개시켜 주자 쥬니의 신상 장난감 꼬르르 노래방이에요 얘들 너무 귀엽게 춤을 춥니다 마이크도 달려있고요 아구 신나 아침부터 쥬니는 진행입니다 친구들아 움직여라 멋있다 얘네 춤 왜 이렇게 잘 춰 오예이 친구들이 튕겨나가요 아이스크림처럼 마이크를 먹고 있어요 저 마이크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아 난해보세요 풀 신음 오? 무슨 소리야? 아아 tray 나니깐 좋구나 며칠 전부터 신나면 두 팔을 저렇게 흔들어요 지윤이가 장난감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 밀고 다니기 조심해 밥 먹고 있는 중인데 이마가 꽤 크게 다쳤어요 땅싸물이라 수증기가 가득해요 지윤아 우리 물 갖고 있어 지윤이 놀려고 튜브 껴가지고 놀던 거 기억하죠? 예? 기억하죠? 먼저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탕에 들어갈 거예요 머리 방금 풀라서 엄청 난리 났네요 지윤이 얼굴부터 닦고 너무 싫어 목욕을 하고 들어가요 지윤이 들어와 지윤이 목 튜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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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휴 우리 집이 무서웠어요 어구이구 눈물 많이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어요? 너무 오랜만에 했나봐 그치? 머리 말리고 이제 옷 입자 저녁 사러 이마트 왔습니다 슬니는 아그티에 하고 있어요 바자 하나 사고 새로 나왔대요 오늘 장어 사러 와서 고픈 자랑 장어 사러 왔습니다 고름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카드 있으신 거 이용하시면 와 진짜 커요 두께가 생강란 오븐에서 맛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븐에서 맛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깻잎에 장어 올리브 깻잎에 장어 올리브 귀여운 머리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꾹 밑에 있어요 으흠흠 으흠흠 응가했어요 응가했어요 괜찮아 잘했어요 응가하고 가볍게 돌아다니는 지윤이 지윤이 잘 놀아줘서 엄마 아빠 맛있게 먹었어요 응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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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다 먹은 사람 그이 진짜 놀랍게 지윤아 지윤아 거기서 뭐해요 어머 내가 식쇠기 위해 아아 리모폰이 저기 있어서 가요 아아 슈파 등받이 뒤로 지나다니고 있어요 우리 지윤이 어떻게 거기 있어? 어! 리모컨 가져와! 지윤이가 찾았다 근데 저희 리모컨은 여기 못 숨길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나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윤아 아이고 잘해 천천히 하세요 힘들어 힘들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심조심 조심조심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